안녕하십니까 첫발집의 호룡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 갑천 MBC 포인트로 짬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낮에 밀도량도 많아서 오늘은 MBC 포인트에 고기가 붙었을지 궁금해서 나와봤습니다 얼른 가서 한두 마리라도 한번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쓸 책은 32분인데 3자 relate 234 몇 개씩 하겠습니까 완몸 지금 고기는 많이 들어있네 고기는 많이 들어있는데 받았어 아아 입제를 받았는데 아 진짜 이름 바꿔야 되나 이번에는 64군의 1인 트릭 드럼 써보겠습니다 지금 폴링에 이 집이 들어왔는데 폴링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더 가볍게 쓰겠습니다 왔어 그렇지 바로 먹네 우와 바로 먹네 이게 지금 제가 원래 쓰는 민을 있는 바늘을 갖고 민을 없는 바늘여서 강제적으로 빨리 집어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짝 살짝 끄트머리 살짝 걸렸어요 볼게 좋다 한 마리 한 마리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από 10분 자마자마자 얆 mogelijk 여기다가 여기서 애기 속아리 애기 속아리 너무 귀여워요 찍어보세요 아아 언제? 잘 살아라 왔습니다 아이고 다 요러해 나오는 게 다 지금 이렇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애들이 빨리 놔줄게요 빨리 가네 아 64분의 1 트리플 아 마법의 몸입니다 마법의 탭이 아 아 왔어 아 왔습니다 자 ills 그릇 아 질 땅 Protection 썅이가 아니네 매기가 왔습니다 매기가 왔습니다 매기 한마리 일찍 꽁 물이 다 튀었네 가만있어 뺄줄게 다 왔다 나이스 나이스 또 한 마리 나옵니다 나오는게 다 유만하네 웃기겠다 와 오늘 이거 잔치기 잔치에요 그래도 이쁜 쏘가림입니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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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래 나오면 이래요 자 다섯마리 아 근데 시야에 힘이 너무 자라요 지금 이렇게 굽혀요 얼른 보내주겠습니다 여섯마리 여섯마리 때문이다 근데 나오는 시야 다 요만합니다 그래도 이 타격감은 기가 막힙니다 살아 잘 살아 바랍패까지 찍혔는데 지금 고기들이 바랍패까지 찍혀서 먹습니다 아 진짜 저는 지금 나오면 다 이렇습니다 제자리가 잔칭이 성공인가요 와 대박입니다 진짜 이거는 열쇠부리 일곱마리 있지 이건 열쇠부리 가라 잘 살아라 가야죠 은지 마모가줘 아팠어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즐겁게 낚시했어요 작지만 입질 타격감은 끝내줍니다 아 이게 날씨알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재밌게 낚시했습니다 아 좋다 그래도 오늘 작지만 재밌게 낚시했던 것 같아요 작지만 입질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딱딱 딱딱 때리는게 앞으로 더 활발하고 더 재밌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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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